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10번째 샷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로 가져온 것은 골프와 관련한 설문조사 또 설문조사로 알 수 있는 요즘의 사람들의 트렌드와 골프에 대한 통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룬 기사인데요 골프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최근 1년 이내에 남녀 1000명에게 그런 설문을 해서 나온 결과고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어떠한 골프의 대중화 관련한 이야기 또 그리고 골프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외치는지 또 골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치고 있는 스크린골프와 또 골프화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골프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골프 대중화가 우리에게 지금 많이 대중화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질문이 다 대중화가 충분히 좀 많이 되어 가고 있다 완벽하게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대중화 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는 65.7%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57명이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인드골프가 골프를 치던 처음 친 게 2002년이었는데요 그때는 골프가 대중화가 아니고 완전히 회원제의 골프장들만 있었고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은 골프장을 그런 티타임을 잡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SBS 골프의 마인드골프도 유료 회원 1년에 10만원 회원을 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주 극소의 티타임으로 골프장을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많은 골프장들이 대중화 되어 있고 홈페이지나 마인드골프가 프로젝트로 참여했던 카카오 골프 예약 같은 데서 예약을 직접 해서 골프장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중화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 대비 예전에는 골프장의 티타임을 잡는 것도 브로커 통해서 티타임을 받는 가격을 내는 게 아니고 티타임을 잡아서 넘겨주는 걸로 50만원 100만원씩 브로커 비용을 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5.7% 정도가 골프가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 했고요 특히나 50대가 79.5% 60대는 75.5% 대체적으로 50, 60대 분들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마인드골프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예전에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이용했던 회원제 위주로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퍼블릭 대중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일반인들도 많이 플레이할 수 있는 회원권이 없어도 플레이할 수 있는 골프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50대, 60대 분들은 확실하게 대중화가 됐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20대는 52% 30대도 59% 이분들은 예전에 회원제 골프장들이 많았던 시절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느끼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50% 이상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설문의 결과입니다 골프에 또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생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명 중에 8명 정도, 78.7%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골프 실력이 향상될 때 그러한 재미를 느낀다고 그런 공감하는 그런 답변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연습이나 실제 골프 라운드를 할 때 공이 잘 맞을 때 78.5%가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한 포인트가 있는데 스코어가 좋았을 때 또는 샷이 잘 맞았을 때 물론 대체적으로 샷이 잘 맞으면 스코어가 좋은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라운드를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스코어가 안 좋지만 그날에 샷이 좋았던 날이 있고요 마인드곡도 그런 날 많아요 또는 샷은 굉장히 좋았는데 스코어가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날 중에 어떤 날이 좀 더 마음에 드냐면 스코어는 좀 안 좋더라도 자신이 친 샷이 훨씬 더 잘 되었을 때 좀 더 만족감이 높습니다 만약에 스코어를 마인드곡도 주로 70대를 치지만 한 78타 9타를 쳤어요 70대는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쳤는데 뭐 이렇게 그 뒤에 못 올려서 스크램블링으로 팔을 하고 롱 퍼팅이 들어가서 팔을 하고 근데 잘 플레이 될 때는 버디를 놓쳐서 이렇게 팔을 하거나 또는 이제 미스샷으로 쓰리퍼팅이 나와서 보기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아이언 샷이 잘 맞을 때 골프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인드골프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그런 설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그래서 스코어가 좋을 때 재밌다는 것보다는 연습장이나 라운드 할 때 샷이 잘 맞았을 때 그런 재미를 한 80% 정도 느낀다는 그런 설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복 체크여서 그런지 72.7%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잘 탈출했을 때 뭐 다들 그렇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Y자로 딱 대는데 내가 저기로 꼭 빼겠다고 딱 친 그 샷이지 아주 정확히 딱 빠져나갔다든지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이렇게 퍼팅 라인을 읽어서 브레이크를 타고서 이렇게 딱 홀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굉장히 짜릿하죠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벙커샷을 친다라든지 벙커를 두고 살짝 넘겨서 로브샷을 해가지고 그린에 붙인다라든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짜릿한 재미를 느꼈다라는 그런 설문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골프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차원에서 골프가 또 좋다라는 것도 54.7%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골프에 대한 약간의 아직까지 대중화 되어 있지만 대중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신의적인 부담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에 대한 결과인데요 두 명 중에 한 명 한 50% 정도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주 완벽하게 예전에 그 스키장이 또 고급 스포츠로 조금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이 다녔던 스키장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누구나가 다 가서 스키도 타고 스노우보도 타는 스키장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스노우보도 타는 사람도 많아졌죠 그런 장소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대중화가 과연 골프가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는 아 골프는 한국에서 대중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경제적인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골프 라운드 하다 보면은 뭐 골프 그 그린피 그린피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카트비랑 캐디피가 항상 붙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카트랑 캐디가 필수 잖아요 일부 골프장들은 이제 노캐디 외에 노카트 또는 캐디 뭐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골프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캐디와 카트는 필수로 되어 있는데 캐디피가 또 올해 또 많이 오른 골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9년에 12만원 이었는데 요즘 13만원 인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2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4명이 치면 캐디피 3만원 카트비는 이제 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또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트비는 2만원 그래서 2만원 더하기 캐디피 3만원 하면 벌써 5만원 이에요 심지어 어디서 그린피가 만약에 5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골프장은 거의 없지만 뭐 야간 티타임에 좀 지방으로 가면 있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5만원 더하기 그린피 카트비 5만원 하면 그것도 벌써 10만원 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성인이 4시간 반 왔다 갔다 까지 따지면 8시간 정도를 10만원에 쳤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나름 뭐 이렇게 꼭 비싼 것만은 아닌데 다른 그런 여가 생활 대비는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말에 골프를 이제 성수기 때 치면 뭐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보통 치니깐 만약에 15만원을 쳤다고 하면 20만원 게다가 또 밥 먹고 통행료 내고 기름값 이렇게 하면 뭐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이제 한번 라운드 갈 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인 요인으로 골프가 대중화 되기에는 조금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이 전체 50% 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63.1% 가 골프는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즐기는 운동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만 보더라도 골프를 즐기는 데 경제적인 그런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가서 내기도 하잖아요 내기에서 또 이르면 그 비용도 또 그 어떤 경우는 내기 좀 심하게 하는 경우는 이런 그린피보다 내기에서 이룬 돈이 더 크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골프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즐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했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고요 골프라는 운동이 한국에서 좀 약간 수직적 또 계층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골프 대중화를 또 그 발목을 잡는 또 요인이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5.7% 가 사회적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골프는 이 사회에서 좀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만 보더라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골프는 약간은 좀 계급적이고 또 상하 계층적인 그런 부분을 약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풍토 자체가 소위 있는 것들이 즐기는 가진 것들이 즐기는 것이라는 골프의 인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무원이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골프를 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골프를 안 치고 배드민턴을 쳤으면 괜찮을까라는 생각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업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테니스 친 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할 텐데 골프 친 거 가지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아 이거는 가진 사람들 특정 계층 또 특정 상위 계층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에는 골프가 접대 문화에서 또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좀 희석이 되지 않아서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 35.9%는 여전히 골프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만 즐기는 즐기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친다는 것만으로 이런 의식 자체가 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때로는 아 내가 골프 난 골프 치는 사람이야 난 골프 치는 그런 뭐 그 정도야 라는 이런 보여주기식 그래서 골프를 친다라는 것으로 이런 소셜네트워크 같은데 또 자랑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 내가 또 어떤 또 클럽을 사용한다라는 거 내가 또 어떤 백이나 그 보스턴 백을 쓴다라는 걸 또 자랑으로 이렇게 과시용으로 보여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뭐 여력이 되면 괜찮겠지만 골프의 원래 본질인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이게 소셜하게 마인드 골프는 굉장히 소셜한 운동이라고 생각되고 골프 통해서 되게 대단히 많은 것을 좀 얻은 배운 그런 사람으로서 골프의 그런 사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골프를 더 즐기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이고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뭐 샷으로 보여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샷으로 보여주는 걸로 하고 너무 이렇게 지르고 이렇게 물품이나 옷으로 보여주는 거는 좀 적당히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골프를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여기 설문에도 가장 보면 마인드 골프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귀고 그런 측면에서 쓰는 것이 가장 5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 측면에서는 건강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건강 또 걷기 뭐 이런 측면에서도 골프가 좋다라는 다른 운동 대비 이렇게 격하지 않거든요 뭐 치고서 뭐 막 뛰거나 뭐 그런 운동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격투기처럼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하는 운동도 아니기 때문에 공을 하나 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또는 이제 카트 타고 이동하면서 이야기 하면서 또 친구 관계 뭐 이런 관계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이나 일상생활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아주 좋은 또 자연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서 하는 측면에서 좋고 또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냥 그 골프 그 자체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방금 전에 얘기 들었던 자연 친화적 이것도 비즈니스 하기도 좋다 라는 것이 이렇게 좀 비슷한 일을 그 설문 결과로 하지만 약간 좀 지금 이야기한 순서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연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잔디 밟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프 시작했고 무릎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걷고 잔디도 밟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좋은 동반자들하고 나와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샷 멋지게 날아가는 샷도 보기도 하고 물론 이상하게 날아가는 샷을 또 안타까워 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 한 왔다 갔다 따지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같이 치시는 분들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킨십도 좀 하고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교우 관계나 일상 관계 측면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후반부에는 필드 골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나라 대비 골프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게 스크린 골프로 인해서 새로운 골퍼들이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골프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골프와 관련한 이야기에 대한 설문도 좀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는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요즘 스크린 골프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실제 스크린 골프가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이제 노래방이나 PC방 만큼이나 스크린 골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아졌다고 이야기 하시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 70% 정도가 스크린 골프 또한 필드 골프처럼 침묵이나 인간관계 유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스크린 골프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떠한 놀이문화로 즐기는데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정도로 잘 안착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스크린 골프도 하나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한 67% 정도 그래서 많이 스크린 골프도 이제 운동이 된다 물론 치고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그러진 않지만 스윙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운동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나아졌고 스크린 골프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필드 골프 갈 때 한 적어도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드는 보통 우리가 평일에 치면 만원 15,000원 뭐 적은 데는 만원도 있고요 뭐 2만원 아무리 비싸봐야 뭐 2만 5천원 정도 내에서 한 사람당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좋아서 거리도 가깝고 또 날씨와 그런 외부 환경에 또 민감하지 않게 그냥 실내 운동이니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스크린 골프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이제 시작할 때 좀 더 골프를 좀 편하게 되는 데까지 스크린 골프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프 경험자 중에 절반 이상 53.4% 정도가 스크린 골프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귀족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스크린 골프 실력과 필드 골프 실력은 별게 다른 인식이 한 50.7%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스크린 골프에서 치는 스코어가 필드에서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마인드 골프는 스크린 골프가 조금 더 좋게 나오고요 필드 골프랑 그렇게 한 타스 차이가 많지 마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타 정도 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스크린 골프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쇼게임 영역으로 가면 마인드 골프는 감에 의해서 치거든요 거리감이 좀 필요한데 스크린 골프에서 치게 되면 그게 화면이고 화면의 거리가 한 3에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원근감 있게 표현해 놨지만 실제 필드에서 보는 목측으로 하는 원근감은 표현이 안 돼서 쇼게임이 좀 어렵더라고요 퍼팅하고 쇼게임 어프로치라는 게 힘들어서 거기서 타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골프랑 스크린 골프랑 50% 정도가 별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또 골프장에서 연습만 이런 스크린 골프장에서 연습만 해도 실전 못지않은 실력을 연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28.5%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비용적인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습하는 이유로 많이 간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드 대비 저렴한 비용이라는 게 44.2% 그리고 또 친구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중복 설문으로 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또 적합하다는 또 그런 의견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골프를 배울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레슨프로한테 가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인도에서 배우거나 또는 아니면 실내 연습장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스크린에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크린 골프가 처음 골프를 배우는데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26.2% 또 혼자 연습하기에도 좋다는 게 23.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골프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스크린 골프의 한계가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이 실제 골프장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원근감 있게 그래픽으로 처리를 해 놨지만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쇼게임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필드에서 이렇게 쳤던 그 감을 가져오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써 있는 거는 퍼팅 감각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50.6% 나왔습니다 실전 같은 경기를 만끽할 수 없다가 한 40% 정도 나왔고요 실내 공기가 쾌적하지 않다가 35.4% 필드 골프와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필드 골프를 가면은 무조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무조건 아니죠 시내 있는 골프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 골프랑은 좀 차이가 되고 또 가장 큰 차이가 스크린 골프는 공간이 대단히 좁지만 필드 골프는 대단히 넓은 부지 18호 기준으로 35만평 이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공간을 이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린피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홀 350m 400m를 4명 캐리까지 5명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거의 전세네드시에서 그 한 홀을 쓰는 거니까 스크린 골프에서 방을 하나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랑은 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잔디 또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필드 골프와 스크린 골프에 대한 이런 통계 그리고 우리 하나의 골프가 얼만큼 대중화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마인드 골프의 경험과 또 의견 그리고 또 이런 설문에 대한 자료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국의 골프가 대중화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마인드 골프가 좀 더 바라는 건 좀 더 대중화 돼서 다양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 였고요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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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